텍사스 휴스턴 출신 여성이 사촌의 뉴욕주 로또 당첨금 100만 달러를 훔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해자 사촌은 지난 2020년 10월 28일 세븐일레본에서 뉴욕주 스크래치 복권을 구매했고 100만 달러 잭팟에 당첨되었습니다. 피해자는 익명으로 남길 희망이 있기에 사촌인 아이리스 알고에타에게 상금 수령을 부탁했고 대신 그 대가로 5만 달러를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알고에타는 당첨금을 수령한 뒤 상금이 2만 달러라는 위조 서류를 들고 사촌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피해자는 이후 알고에타가 실제로 100만 달러의 상금을 수령했고 세후 53만 7천 달러가량을 받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알고에타는 2급 절도 혐의와 2급 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유죄가 확정될 시 최대 15년형에 처해질 수 있게 됩니다.